대팔 야채시장이 이 아래에 있구요. 철제지붕가트로 되어 있는 곳이 다 야채시장이구요. 지금은 우기라서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정면에 보이는 흰색 탑이 예전에 2015년도 때 지진이 나서 저탑이 무너졌었는데 최근에 저기가 완공이 다 됐구요. 그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고 복합시설, 주상복합 사는건 아니겠지만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고 지금 있거든요. 나중에 더 가까이 가서 찍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